성경 통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은 성경 읽어야 돼, 성경 묵상해야 돼, 성경 공부해야 돼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성경 통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 통독이라는 것은 성경의 처음 창세기부터 쫙 읽기 시작해서 요한 게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한 번 읽는 것 그것을 통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성경을 전체를 다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두꺼운 책을 왜 다 읽어야 된다라고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혹시 이게 뭔지 짐작하시는 분 계십니까? 파란 바탕이 있고 위에는 흰색 선이 하나 지나가고 거기 밑에 보면 작은 흰색 점 하나가 찍혀있죠 옛날에 비행 접시가 날아가는 거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대부분 저런 그림이었어요 파란 바탕에 흰색 점 하나 지나가고 잘 모르시겠죠? 제가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럼 뭔지 대충 감이 오십니까? 글씨의 일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죠 이응도 보이고 지의도 보이고 뭔가 좀 보입니다 그래도 저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까지 잘 몰라요 자세하게 볼 수는 있지만 큰 의미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떨어져서 멀리서 한번 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별거 아니죠? 바로 오늘 밤 7시 반에 우리 한사랑교회의 밤에 우리 한사랑교회의 식구들이 어떻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지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한사랑교회 한가족의 밤 포스터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간접 광고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왜 처음 그림은 보고도 그 의미를 우리가 몰랐을까요? 너무 가까이서 봐서 그래요 때로는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그리고 전체를 보아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난리예요 하여간 정치권이 바람 잘 날이 없는데 요즘 대통령과 연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죠 그리고 한사랑교회는 애국하는 교회입니다 나라 사랑하시는 분들 내일 새벽부터 나와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경처하는 것은 계속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통령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뉴스만 보면요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아요 막 헬조선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북한에서 미사일 쏘니 핵탄두를 개발하니 이야기가 많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 나라가 이 모양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 곳이 되었는가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중에 한 분께서 저한테 책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그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이 책에 보니까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늘 안에서 가까이에서 뉴스 보고 우리 이웃들을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아 참 이 동네 정말 못 살 곳이다 대한민국 왜 이 모양이냐 그러는데 이 저자가 인마루엘 페스트라이시라고 하바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 분인데 이분이 외국인으로서 멀리 떨어져서 대한민국을 보니까 뭐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나라들을 좀 발전을 시켜서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할까 그 모델을 찾는데 참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진국 몇 나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들은요 이른바 제3세계에 있는 아프리카와 남미와 동남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정말 극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다운 삶을 못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도 가보고 또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봤는데요 정말 못 살아요 상상을 못 할 정도예요 유엔 그리고 세계적인 국제 9호 단체들이 해마다 수십 조 원을 그 나라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데 씁니다 그렇게 막대한 원조를 물 쏟아붓듯이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70년 동안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생활을 경험을 했고요 그 나라 안에 전쟁이 터지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극빈 상태의 시간을 지나왔지만 그 모든 나라들 중에 그 극빈의 상태를 뚫고 그 어려운 역사를 뚫고 나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하나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 눈에는 특별히 외국에서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 눈에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우리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이 창피하다느니 여기가 지옥이라느니 그러는 동안에 전 세계의 젊은이들과 정치인들은요 한국을 연구하는 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없는데 외국인이니까 던질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1907년 고종 황제의 밀서를 가진 이준열사가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서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려다가 회의장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100년이 지나서 2010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의 대통령 정상들 20명을 불러다가 회의를 개최하는 G20이 회의 개최국이 될 수 있었는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신기해요 또 이런 질문도 했어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는 마라톤 금메달을 따고서도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야만 했는데 어떻게 해서 76년이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종합 5위를 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냥 그때 한 메달 하나 더 따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멀찌감찌 떨어져서 대한민국을 보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의 부흥과 나라의 발전은 역사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알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셨구나 우린 알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보이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할 수 있는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자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왜요? 멀찌감찌 떨어져서 보고 있거든요 이 책의 저자가 그럽니다 나는 한국인들이 모르거나 의식하지 않는 한국의 독특한 장점을 소개하려 한다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국 내부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을 멀찌감찌 바라볼 때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가까이 봐야 보이는 말씀이 있고요 때로는 멀리 떨어져서 봐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1.1획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깊이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 한 점 한 획에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제가 재미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전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1부 예배, 2부 예배 때는 전혀 재미없는 표정으로 성도들이 보셨어요 3부 예배는 어떤 거 좀 보겠습니다 재미있으신가요? 뭔지 모르겠죠 저 책은 제가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는 동안 늘 가지고 다니던 헬라어 성경책이에요 가운데 보면 줄이 하나 쭉 거져 있고요 위에는 카타 요한안에서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이 줄 위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요 그 아랫부분은 그 한 단어 한 단어 그리고 때로는 쉼표, 마침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현재 요한이 처음으로 썼던 요한복음 원본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요한복음을 베껴 쓴 거 베껴 쓴 거를 또다시 베껴 쓴 거 그런 조각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서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에요 원본은 전부 사라졌거나 사라졌거나 못 찾았거나 그렇게 됐고요 우리는 그저 조각들만 가지고 이 신약 성경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종이 조각들은요 복사기로 복사한 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쓴 거예요 게다가 2000년이 지나면서 어떤 거는 찢어지기도 하고 불타기도 하고 존벌레가 먹기도 하고 달아서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손으로 쓰긴 썼는데 여러분도 왜 자기가 쓴 글 못 읽는 분들 계시죠 어떤 거는 글을 썼는데 이게 참 필체가 알아보기가 힘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까지는 이 신약 성경에 사본들이 총 7천 개 이게 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7천 개가 발견이 되었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성경을 만들어 놓지만 때로는 어떤 조각은 이 조각과 좀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7천 개의 모든 조각에 번호를 붙이거나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조각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전부 설명을 해 놓은 건데 불행히도 어떤 한국말이나 영어로 쓰여져 있지 않고 전부 기호를 붙여놨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리죠 우리 성경학자들이 1.1획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지 이 긴 줄이 하나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처음에 3-4라는 것이 보입니다 보입니까? 저것이 3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도대체 뭔지 알아볼 수 없는 기호들과 헬라우들이 쫙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3-4 그 바로 옆에 보면요 파피루스 75번이라고 불리는 성경 조각 그 다음에 CL이라고 불리는 헬라우의 대문자로만 쓰여진 성경 4번이 있는데 복사본이 있는데 거기에는 앞에 쓰여진 헬라우 내용이 조금 다르게 쓰여져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또 그리고 0141이라는 또 다른 복사본에는 호개고낸이라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어떤 것은 4절의 첫 글자가 3절의 마지막에 붙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읽을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책이에요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저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런 일은 목사나 성경 학자들이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세인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바로 저런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1.1획도 틀림없이 지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애썼던 분들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밥 먹다가도 멈추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했던 사람이에요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은요 율법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가지고 표를 삼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율법학자들 바리세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림에 보면 유대인 소년 하나가 손에 왼손에 검은 띠를 두리고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 앞에다가는 네모난 상자를 하나 붙여놨는데 저게 테필린이라고 해서요 이 상자 안에는 성경 말씀 네 구절을 적어서 집어넣고요 띠에는 성경의 율법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그마하게 써가지고 다 적어놨습니다 예수님 때에는 뭐가 유행이 있는 거하니 저 띠를 넓게 하는 거예요 넓으면은 더 많은 성경 구절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내가 더 경건하다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게 한때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1.1회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안식일법이라는 것은 정말 헌법처럼 대단한 거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 7일 안식일에는 쉬셨거든요 성경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최초로 주신 법이 이 안식일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최초로 정하신 공휴일인데 당연히 지켜야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10개 명을 주시는데 7일 20장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안식일 제 7일 안식일은 거룩하니까 모두가 일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7일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지난주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아니 교회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사람 살리는 데인 줄 알았는데 뭐 안식일 안 지켰다고 사람 죽이고 이게 무슨 일이니까 놀라시지만 잠깐만 기다리고 좀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세인들은요 이 안식일법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잘 지키나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아닌가 숨쉬는 것은 일인가 아닌가 밥 먹는 것은 일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 묻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39가지의 멜라코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멜라코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39가지예요 왜 39일까요 성경에는 40이 늘 완전한 숫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39라는 의미는 이것만 가지고도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키기 너무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유대인들은 누군가 죄를 지어서 벌을 줄 때 태형을 질 때는요 40대를 때리지 않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이 39개라는 이유는 이거 잘못하면 벌 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한 숫자예요 최근에는 유대인 학교에 가보면 마치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원소 주기율표처럼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를 저렇게 표로 만들어서 약자로 만들고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39가지 금지 조항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씨 뿌리기, 밥갈기, 반죽하기, 요리 이런 것들이 전부 금지가 됩니다 만약에 오늘이 안식일이라고 치고 저 39가지 조항을 적용해서 안식일을 더럽힌 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자가 모두 죽어야 된다면 지금 이 자리에 몇 명이나 살아계시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식일에 물을 끓이면 죽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끓여 먹었는데 저는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침에 밥을 해서 드셨거나 그러면 죽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굳이 차를 마시고 싶거들랑 그러면 뜨거운 물을 어떻게 할까요? 전날 끓여놨다가 보온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날 끓이면 안 돼요 또 안식일에는 세수나 샤워를 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떡이 되어 있는데 물을 묻혀서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것은 허가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죽으셔야 될 분들 계신가요? 저는 두 번 죽어야 됩니다 샤워도 했거든요 어떤 것에 색깔을 하얗게 하는 것 이것도 죽어야 되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오기 전에 화장대 앞에 앉아서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바른 분들 다 죽으셔야 됩니다 또 무언가를 뜯고 찢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이거 하면 죽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혹시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일을 보신 후에 화장실을 뜯었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그 전날 미리미리 뜯어서 잘 포개놨다가 그것을 쓰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 글자 이상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이거든요 종종 제가 설교할 때 열심히 메모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죽으셔야 됩니다 또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감사원금 11절 내시면서 이름 석자 쓰신 분 죽어야 됩니다 한 글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세자 쓰셨으면 죽으셔야 돼요 나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세수를 안 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율법 교사들과 바리세인들은 그렇게 세밀하게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안식일법을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안식일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의도를 모르게 된 거예요 안식일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 못하고 안식일을 어긴 사람들의 잘못만 보게 된 겁니다 안식일법의 의미는 사라지고 그 실행만 남은 거예요 안식일이 왜 생겨났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지켜야만 아는지를 아는 그 율법 교사들과 안식일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예수님 사이에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문제였어요 마태복음 12자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그 자리에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손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안식일에 이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만약에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걸렸다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법을 어기라고 가르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고발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명쾌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정말 명쾌하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또 회당에 가셨는데 이번에는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가지고 몸이 구부러져가지고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 여자를 고쳐주셔서 자유롭게 해주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회당장이 아니 병 고칠 수 있는 날이 6일이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이곳에 와가지고 병 고침을 받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18회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의 말씀에도 상황이 동일해요 이번에는 근데 회당이 아니라 한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웬 수종병 든 사람이 하나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몸이 퉁퉁 붙는 병입니다 그 외에 가끔 보면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손이나 발이나 이런 얼굴이나 이런 것이 퉁퉁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 병이에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시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성공을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병을 고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 말을 하질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몸이 퉁퉁 부어서 고생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고쳐서 집으로 돌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안식일은요 사람을 묵는 날이 아니에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의도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만 보다 보니까 그 금지 조항만 연구하다 보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이렇게 율법교사와 예수님 사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자와 독자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성경의 저자이시죠 하나님의 의도를 전부 알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만드셨는지를 철저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와 바리세인들은 독자죠 자기 눈앞에 있는 한 페이지 이걸 놓고 깊이는 연구했지만 저자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성경 말씀을 멀리서도 보시고 숲을 볼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라는 말씀에 묶여서 용서를 못하고 끙끙거리는 분도 아니셨고 이방인들과 가까이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셨고 심지어 유대인의 정결을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멀리했지만 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차이는요 성경을 전체로 볼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모든 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안식일은 누군가를 묶는 날이 아니여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는 날인 건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율법교사들은 몰랐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도 율법교사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고 계셨던 거죠 성경을 멀리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누가 보험 4장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세밀하게 가까이서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떨어져서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부터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율법교사와 바리세인들은 그 진리의 1.1획에 관심을 가지며 성경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주 깊이 깊이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러느라 그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인간을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는 일마저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거죠 문제는 우리도 충분히 율법교사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암송도 하고요 그 말씀 깊이 묵상도 하죠 참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은 성경의 글자만 알고 저자의 의도를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우와 증인 이런 이단들은 보면 성경은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성경 어디에 몇 장 몇 자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고 쫙 암송도 하고 말씀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잘게 쪼개고 별거 다 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 성경을 어쩜 그렇게 가까이서 깊이 잘 알고 있냐 하는 그런 감탄이 나오는데 천만에요 그들은 숲을 보지 못해요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글자 하나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숲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율법 교사들처럼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페이지 페이지마다 있는 문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성경을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멋진 해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통독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만약에 그것이 바쁘다면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중간중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쭉 읽어내야 돼요 숲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줄거리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작은 메시지를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지난 40년을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40년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시죠? 벌써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우수화서까지 우리가 쫙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이지 않고 통독을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함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우리 한사람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벌써 제가 작년 초부터 거의 2년 동안 준비했던 선물인데요 제가 오늘 그 선물을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주보를 받으셨는데 이 안에 보면 자그마한 카드가 하나 끼워져 있을 겁니다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성경이 읽어지네? 세미나 구약편입니다 벌써 11월 6일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전에 시간이 있는 분들을 위한 오전 강의 그 다음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위한 저녁 강의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 주일날은 모든 분이 함께 같이 듣고 그 다음부터는 아침과 저녁반으로 나누어져서 듣게 됩니다 이 성경이 읽어진 세미나에 저자가 직접 이해실사모라는 분이 직접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고요 너무나도 강력한 강의이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있어요 성경 통독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세미나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하신 분에게는 이번 기회가 전문용어로 절호의 찬스라고 부르는 건데 교회에 나오자마자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기왕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한 거 큰 맘 먹고 과연 성경을 전체로 보면은 무엇이 보이나 같이 좀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꼭 이 세미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성가 200장 부르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달도 오려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 기로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 기로나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로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깜고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 기로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 기로나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맘의 용서와 평안을 몰고 우준하니 땅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 기로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 기로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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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